안녕하세요 저는 폴리마린 부우 매니저 남편이 조아입니다. 오늘은 노르웨이 슬라이딩 가로바인 드랍랙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드랍랙은 유럽 북미에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노르웨이 슬라이딩 가로바입니다. 2022년 여름부터 폴리마린이 공식 딜러가 되어 한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랍랙의 큰 장점은 무거운 카야, 여러 데이 자전거, 캠핑 짐, 무거운 짐 등을 내 허리 높이까지 내렸다가 쉽게 카탑할 수 있는게 큰 장점이라고 하겠지요. 여름에 처음 입고 하여서 폴리마린에서 1호로 설치하는 모습이랍니다. 지금 이 부분이 손잡이이고 이 손잡이를 돌려서 쉽게 올리고 내릴 수 있으며 이 부분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대표님이 설치하고 나서 직접 시험해 보고 싶으셨나봐요. 참고로 저희 대표님의 몸무게는 XL가 감당할 수 있는 몸무게에서 조금 더 나가신답니다. 다음에는 드랍랙을 직접 설치하는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